1. 사람 속을 꿰뚫어본다고? 사람 속을 꿰뚫어본다고? 얼굴을 한번 보기만 하면 그 사람의 전부를 다 어른이 어떤 말일세? 부인을 왜 죽였어? 아버님은 어찌 이곳에? 불만할 정도냐? 한양이 들썩이겠어? 아까 보니까 한양에선 관상으로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현대 가시기 전에 김 선생을 좀 뵙고자 하는 분이 계신데 조선에 왕의 자리를 탐내는 자들이 여럿 있다 영모에 대비할 것이니라 범과 이리 사이에 관상적이 하나 껴 있다더만 어디 붙을까 영탐하러 옮겨요 대단한 상이다 호랑이 남의 약점인 목을 잡아뜯고 절대로 놔주지 않는 잔인 무도한 이리 내가 왕이 될 상인가? 이 자가 진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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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Park에 수상 밖Ooh deci